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쇼팽에 튜드 물론 이전에도 뭐 겨울바람도 달았었고 짧게 짧게 달았지만 오늘은 좀 작품별로 특히 우리가 뭐 입시곡이나 콩쿠르에서 많이 치는 곡들 위주로 포인트를 한가지씩 한번 짚어볼게요 오피 10을 기준으로 일단 에티드 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중간 부분 있죠 네 중간 부분이 다 어려워 심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 듣는 데가 뻔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해결해 봐야 되요 음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네네 어쨌든 10의 1에서는 뭘 해내야 되죠 10의 1은 일단 음이 적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되는 곡이죠 음이 적은 대신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틀리면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에티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틀릴수록 좋지만 티베일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치명적이다 그렇죠 미스터치가 다른 곡에 비해서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른손의 패턴 변화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좀 바뀌죠 포지션이 네 2 4로 시작했다고 하면 네 네 2 3으로 바뀌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도랑 라 는 넓어지고 라랑 도는 좁아져요 네네 그러면 내가 1번 2번은 벌려 아 네 2번 3번 좁아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다가 이게 2 3이 갔던 게 4 2로 바뀌어 응응응 그래서 2 3이 4 2 음 바뀐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드를 바꾸는 거 있죠 아 네 버튼을 눌리면서 바꾸듯이 음 2 3 2 3 2 3 버튼 네 그러다가 4 2 딱딱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완전히 입력이 완전히 돼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탁탁 나오게 FINGERING에 대한 완벽한 이해 숙지가 돼있어 호기를 쳤을 때 DO, PA, RA 보다 LA에서 RE를 조금 더 벌려야 돼 그쵸 그쵸 그 다음에 RE에서 이 A플렛이 SOL로 바뀌어 SOL 근데 SOL하고 팔은 붙어 있어 그 다음은 또 벌려야 돼 벌리고 좁히고 벌리고 이런 것도 계속 패턴이 바뀌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정말 딱 인지를 해야 돼 그냥 마냥 열심히 안 틀리려고 노력한 이게 아니라 간격과 그렇지 그렇지 핑거링이 완전히 딱 나오도록 그렇지 그게 일단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베일의 포인트는 어떻게 연습하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틀리면 안 된다 그렇죠 오른손 아르페지오를 안 틀려야 된다 안 틀려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듬과 섬율이 따로 놀아야 돼요 계속 처음부터까지 16분음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 번호로 인해서 네 번째 음이 많이 빠져요 16분음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런 거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액센트가 다 있어 악보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아 10의 1은 그렇고요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사실 이 에뛰드는 많이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힘든 곡이죠 10의 2 10의 2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거든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치고 양쪽 어깨 인대를 아 그래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아 네 저도 50개원 와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부상을 입는 그렇죠 저는 딱 3, 4, 5의 여기 손등뼈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10의 2가 약간 25의 6과 같이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용을 써도 안 되는 곡 두 곡이 딱 10의 2, 25의 6 10의 2는 네 일단 본인의 손가락을 한번 보셔야 돼 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3, 4, 5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쉽게 덤비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3, 4, 5가 이렇게 거의 길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손가락이에요 루빈슈타인도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3, 4, 5로만 계속 가니까 이게 길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치기 좋은 곡 뭐 어쨌든 10의 2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심사를 한다고 봅시다 집중적으로 심사이온 입장에서 듣게 되는 포인트 저는 10의 2 들을 때는 그거 듣죠 밑에 내성 빼먹고 치냐 내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일부로 빼기도 해요 근데 안 되죠 사실은 아예 안 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빼고 그냥 치는 거야 시작부터 정말 집중해서 네 이걸 듣죠 네 이걸 가야 치고 있는 것인가 치는 거야 사실 이거 안 치면 너무 쉽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곡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네 위에 반응계랑 밑에 내성 화음이랑 네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서 연습을 한 다음에 네 이게 이제 합이 딱 이루어져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10에 2의 포인트는 어쨌든 내성 특히 2번 손가락 저는 10에 2 많이 쳤었거든요 저도 고생은 했었지만 좀 한참 제 레파토리로 썼던 곡인데 제가 느꼈던 팁은 팔을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욕할 수도 있겠다 보통 우리가 팔을 몸에 딱 붙이면 안 좋잖아요 너무 뛰어도 안 좋죠 10에 2는 약간 붙이는 게 편해 나는 그래서 팔꿈치를 너무 벌리지 마라 그거 방법인 거 같아 나는 그러고 나서 해결했거든 팔꿈치를 붙여서 치면서 그 다음 또 많이 치는 곡입니다 10에 4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에 4 웬만큼 잘 치지 않고서는 잘 친다 우와 잘 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맞아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잘 치는데도 놀랍지가 않아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3, 4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3, 4번이 나올 때가 많이 조금 무너지죠 맨 처음에 고르기 준비할 때는 어쨌든 고르겠다가다가다가다가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약간 이렇게 대충 흘리면서 네 이렇게 오른손 왼손 주고받잖아요 십육부름표 그랬을 때 왼손이 오른손보다 훨씬 더 잘 쳐야 돼 아 그렇군요 네 십육부름표를 주고받았을 때 왼손이 오른손한테 부족하지 않게 혹은 더 잘 치도록 해야 돼요 맞아 이게 딱 나왔다가 정확하게 역할이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 이게 동일하게 딱 교체가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손 잘 쳐놓고 왼손에서 무너지거나 오른손만큼 왼손이 안되면 이제 퀄리티가 낮아지는 너무 많이 치고 고르게 치고 이러는 건 기본이야 그쵸 중요한 거는 살짝 살짝 나오는 다이나믹을 잘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효과 있게 쳐야 되는 것 같아 씹어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왠간이 잘 쳐선 이 곡은 정말 갖고 놀아야 된다 시회사는 맞아 진짜 빨리 치더라 근데 다 또 안 틀고 치니까 그러니까 빨리 쳐도 소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음 악보에 나와 있는 디테일들 있죠 네 크레센도 자꾸 크레센도 뭐 이런 것들 그런 효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야 돼요 갖고 놀아야죠 파워풀하면서도 좀 자극적이잖아 곡이 맛나게 네 착착 달라붙게 네 근데 이제 많은 에뛰뜨들이 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신나 템포를 계속 올리거든 그러다가 이제 무대에서는 정말 빠른 템포로 치는데 사실 나는 신나서 빨리 치지만 듣는 사람이 서두른다고 생각하기 쉬운 곡이에요 아 그럼 서두르게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곡에서 그래서 이 곡을 정말 극적으로 내가 다이나믹하게 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템포를 일정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빨리 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16분음표가 많고 빨리 치는 프레스토 에이티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정한 템포와 레스한 페달 조금 적은 페달을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효과적인 거죠 네 지저분하게 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열정적인 곡이지만 그 안에 되게 냉정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의 5 사실 많이는 안 치죠 입시곡으로 대학 입시곡으로 10의 5는 기존 공생들 피아노를 시험 봐야 되는 작곡가나 그런 경우는 많이 치는 것 같긴 한데 그때도 뭐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죠 어렸을 때 많이 치는데 고3 때는 그닥 그렇게 치는 걸 많이 못 봤고 그리고 약간 10의 5를 너무 쉬운 에투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10의 5가 어렵던데 잘 치기가 또 10의 5의 포인트는 뭔가요? 10의 5나 10의 8이나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소리가 왜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영창 피아노 선전하던 거 기억나요? 영창 피아노 맑은 소리 그런 느낌이어야 돼요 맑은 소리 맑고 깨끗하고 막 그 자연의 막 신의 졸졸 흐르고 막 청량함가 이런 것들 있잖아 아 그것이 표현이 되는가 네 이거를 막 되게 탁 맥히게 칠 수는 없는 거야 겨울바람 이런 거랑 다른 거야 완전 다르죠 굉장히 들었을 때 상쾌해야 돼 그 있잖아요 새벽에 지금 요즘 같은 날씨 좋을 때 나갔을 때 산에 가 공기가 막 달고 맑고 막 이런 느낌이어야죠 극강의 가벼움 상쾌함이 표현될 수 있는가 그 어려운 와중에 무겁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끝이다 이 에투드는 그럼 진짜 깔끔한 정석을 보여주는 게 깔끔하고 가볍고 화려하고 맑고 그리고 빛나고 그렇지 빛나야 돼 빛나야 돼 빛짝 빛나야 돼 소리가 알겠습니다 그게 포인트다 10의 5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은근히 많이 쳐요 10의 7 이것도 제가 내성을 듣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거 들리게 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의외로 10의 7을 국제 콩쿨 때 많이 쳤어요 에투드를 하나만 쳐야 한다 하면은 치진 않지만 쇼팽 에투드를 두세 곡 쳐야 되는 경우가 그럼 다른 곡이랑 묶어서 치기 좀 좋았군요 네 뭐 겨울바람을 친다 하면은 10의 7을 칠 때도 많았었어요 어 괜찮은 구성 같아요 네 둘 다 뭐 무겁고 막 강렬한 거 치는 것보다는 좀 색깔을 다르게 내기가 좋죠 네 근데 꼭 묶어지지 않더라도 입시곡으로도 많이 쳐요 요새 보면 10의 7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레가토예요 왼손도 이 레가토가 굉장히 잘 돼요 그게 왼손이 계속 반음계잖아 정말 그 반음계에 그 멜랑콜리한 그 라인을 안 타고 나야 디라리바 디라리라 이렇게 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른손 치느라고 들었을 때 오른손은 정말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빠져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레가토가 안 되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도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왼손 노래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와야 돼요 확실한 연습방법이 있어요 그 3도 6도를 할 수 있는 네 저는 그걸로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네 알려주시죠 위에를 정말 연결을 많이 잘 해야 돼 특히 올라가는 거 괜찮은데 내려올 때 있잖아요 레에서 방 시에서 레 이 부분에 이제 연결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나와줘야 되고 위는 레가토 너무 어렵죠 왼손은 그보다 더한 레가토의 에스프레시고 네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위미우 파파렐레가 어쨌든 10의 7을 치려면 레가토 레가토 오른손 내성 알겠습니다 그게 되야만 한다 이제 10의 8 10의 8은 처음 트릴 할 때 긴장해서 너무 시작하면 안 되고요 트릴이 잘 치고 나와야 돼 일단 트릴 말리면 듣기가 싫어 트릴도 그렇고 왼손 도약 있죠 가르페지오 대다수 학생들이 그게 나오기 직전에 긴장한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처음 한 장에서는 트릴과 얘가 잘 돼야 된다 유연하게 그렇죠 이 10의 8을 여러 번 친 상태면 이게 그냥 그냥 바로 되겠지만 처음 치시는 분들은요 그닥 그렇게 빨리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걸로 괜히 빨리 친다고 해서 얘가 그냥 틀리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하되 음원적으로 10의 7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오른손이 어렵잖아요 왼손이 할게 많아 그게 포인트예요 쇼패니티드의 포인트는 오른손이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힘든 거 있잖아 경지를 넘어서야 돼 그 다음에 왼손에서 노래가 그 위에 덮어줘야 되는 거죠 왼손 노래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손 치겠다고 짜자잔 짜자잔 랑랑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서 왼손 우아하게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벨로체로 이것도 약간 흑곤의 느낌과 조금 비슷해요 그쵸 시냇물 졸졸 흐르고 굉장히 반짝반짝 그러니까 10의 8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쉬워 보여야 돼 10의 4랑 완전 다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10의 8에서는 오히려 25에서 우리가 보는 옥타브 겨울바람 10, 11, 12 보다 가볍게 치는 게 어려워요 떨리잖아 나는 예를 들어 10의 4 겨울바람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약간 떨렸을 때 그냥 그 떨리는 걸 안고 치기에 괜찮아 그렇지 예를 들어 10의 7 10의 5 10의 8 이런 거는 떨리는 와중에 여유케 쳐야 되잖아 그게 더 어렵지 그렇지 그냥 처음부터 뻘렛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10의 8이 굉장히 많이 치는데요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맞아요 톤 칼라가 주는 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가벼운 것도 아니야 무거운 것도 아니고 10의 8의 고유의 특색을 못 나타내면 손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요새 많이 치더라고요 10의 10 이것도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아티큘레이션의 차이를 일단 알아야 되고 네 아 그렇죠 레가토도 나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잘 들려야 2번 손가락 이게 잘 들려야 되는데 보통 윗소리만 그러니까 얘만 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랬을 때 요 밑에 내성이 굉장히 잘 받쳐줘야 된다 크게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소리를 꽉 채워주긴 해야 돼요 네 옥타브만 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첫 번째가 2번 조심하고 내성 조심하고 그다음에 곡이 좀 길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프레이즈가 굉장히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지루하게 들리지 않고 네 저는 이 곡을 또 저도 쳐보기도 하고 레슬만이 해보면 은근히 왼손도 어려워요 아 그렇죠 베이스가 어렵죠 베이스가 계속 점프해야 되거든요 네 베이스가 페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 수월하게 칠려고 그러면은 네 양손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오른손은 뭐 그냥 계속 똑같은 패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왼손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잘 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어.. 이게 같이 올라가거나 뭐 반대되거나 어떤 그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움직임이 다른데 동시에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맞추는 게 또 어려워요 양손을 네 그래서 베이스를 안 빠트리려면 네 오른손이 나올 때 거기를 베이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얘네가 따단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 무조건 빠져요 네 그래서 오른손의 균일한 리듬의 왼손이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빨리 가져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10의 마지막 곡이죠 혁명 10의 12 이 곡의 포인트는 뭔가요? 혁명은 분위기죠 네 분위기 이 곡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뚫고 나오는 그 왼손 얘네가 치고 나오는 것도 그렇군요 이게 뭔가 주는 느낌이 어떤 절망적인 그렇죠 계속 격정적이면서 벨레 있잖아요 네 네 파도 웨이브 그게 굉장히 왼손이 잘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오른손도 물론 아름다운 멜로디지만 곡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왼손이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되고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상행 하행 그거는 일반적으로 Etude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지만 예를 들어 10의 1의 그거랑 또 완전 다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반음에는 그 다음에 얘가 주는 그 느낌 아 그 왼손에서 왼손에서의 느낌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탈락이고 그러면 이제 이 곡에서 원하는 그 분위기를 못 이끌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외로 키가 왼손에 있을 수 있다 은근히 리듬이 살짝 헷갈리고 어려운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오른손이 네 있다 능표나 셋 있다 능표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두 번째에 나올 때 네 주제가 두 번째에 나올 때 그게 약간 변주가 돼서 나오는 건데 네 너무 지나치지 않은 가운데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왼손에 웨이브 단순한 웨이브지만 그 반음 아 계속 모티브가 주고받네요 그렇죠 그 반음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따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OP10의 Etude 다 짚어보진 않았고 주로 많이 치는 곡들을 짚어봤는데 네 사실 이렇게 포인트 하나로 말하기엔 너무 부족하죠 아 지금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몇 군데만 찍을 순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또 다 짚자고 하기는 어느 세월에 이걸 찍고 앉아서 저 겨울바람 영상 보세요 그거 되게 길은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OP10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10에서 3 취지는 제가 찍자고 한 테마인데 제가 최근에 심사를 갔다 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Etude를 칠 때 애들이 겪는 문제가 대부분 동일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라는 의미로 이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어쨌든 이게 다는 아니죠 정말 모든 Etude 쉬운 Etude가 어디 있어 단순하게 단순하게 짧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틀리지 말아야 돼요 되게 성격이 네 내가 오늘 Etude를 치는데 한 20군데 틀렸어 네 그러면 내일은 적어도 적어도 15군데 틀리자 아 그리고 모레는 10군데만 틀리자 계속 이렇게 기록갱신을 해줘야 돼 내가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어 그리고 좀 자기가 계속 자신을 체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마냥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굉장한 그 강박을 가지고 쳐야 돼요 아 너무 어려워 쇼팽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돼야지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쇼팽이는 평생 쳐도 아직도 어려워 아니 내가 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네이버에 지식인? 거기 누가 뭐 이런 거 올려놨어 쇼팽이 Etude 중에 뭐가 제일 어렵나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 근데 누가 다 답을 달아놨어 어려운 순세로 1번부터 24번까지 또 유튜브에도 최근에 내가 봤어요 외국인이었는데 본인이 등급을 매겨놨어 난이도를 이거는 뭐 A, B, C 근데 사실 참고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Etude 찾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희한하게 다른 Etude 되게 잘 치고 남들이 되게 잘 치는 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응 반대의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잘 찾아보자 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그렇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손에 맞는 Etude를 찾아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할 때 그 곡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입시나 뭐 콩쿠리나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Etude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좀 내가 안 되는 Etude를 더 매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연주자는 최대한 나의 단점을 빨리 고쳐야 돼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테크닉이 있으면은 그것도 연마를 해야 돼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들 Etude 힘들지만 화이팅